5페이지로 가보죠. 이제 납세 절차 쪽이네요. 세금을 낼 때 어디다가 세금을 내는 건지 납세지를 한번 찾아보죠. 납세지를 찾을 때는 1번 납세지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두 갈래 길로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지방세들의 납세지가 있고 국세의 납세지가 있어요. 지방세 납세지와 국세의 납세지는 시험 문제 낼 때마다 지문 두 줄에서 세 줄을 내게 돼 있어요. 납세지는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우리가 배우는 세금이 있죠.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다 합쳐서 이 다섯 개를 합쳐서 이 중에서 납세지 지문은 두 줄에서 세 줄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일도 시험에 두 줄에 세 줄 나왔겠죠. 이것만 알면 세 줄은 풀 수 있어요. 세 줄 문제는. 그래서 지방세 납세지는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국세들의 납세지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납세지가 어딘가 찾을 때 간단해요. 물건 소재지가 먼저, 물건 소재지 먼저. 그런데 지방세만 물건 소재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국세들은 그 사람의 주소지라는 이야기예요. 달라요. 그러면 이 세금이 어떤 게 국세고 어떤 게 지방세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국세, 지방세를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취득세는 지방세. 그럼 지방세니까 납세지는 어디로?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 지방세. 그럼 등록면허세는 물건 소재지. 그다음에 재산세는 지방세. 그럼 재산세도 물건 소재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주소지. 양도소득세는 국세. 국세니까 주소지. 어려운 거 없지 않아요. 이것만 알면 돼요. 국세, 지방세만 알면 되는데 국세, 지방세를 몰라서 못 푸는 거예요. 이걸 못 잡으니까, 여기를 못 잡으니까 못 풀어요. 그런데 이것만 써놔. 이것만 써놓고 어떤 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몰라. 그러면 임대소득, 임대소득은 국세다, 지방세다. 임대소득이 국세인지 지방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도 못 푸는 거예요. 임대소득은 국세. 국세니까 부동산 소재지다, 그 사람의 주소지다. 그 사람의 주소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내는데도 어려워요, 못 풀겠어요, 그래요. 왜요? 그랬대요. 내가요. 국세, 지방세도 구별을 못 한다니까요. 아니, 진짜예요. 그런 문제를, 그래서 내일 한 번 시험 보고 나면 아주 황당하실 거예요. 이야,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이렇게 못 풀었을까? 해설 보는 순간. 아니, 세상이 이렇게 쉬운 걸.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안 보여요. 그렇죠? 시험 볼 때는 안 보여요. 그게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시험 보려면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하면 딱 보는 순간 답이 보여요. 그런데 연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어제 학원 강의 들으신 분하고 내일 모의고사 보고 저한테 내키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모의고사에서 35점만 넘으면 저 시험 잘 봤다고 말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 소리 안 하면 35점 못 맞은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평준이 35점이 넘으면 제가 시험 봤다고 어떻게 해야 돼, 봤다고 말을 할 거고 그런데 35점이 안 넘으면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니까 선생님이 눈치채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35점을 넘냐 안 넘냐를 내키 했어요. 그것도 평준, 평준 30, 감옥마다 평준 35점이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 그런데 세법은 공시세법이니까 공시하고 세법을 합쳐서 35점이 넘어야 돼요. 35점 넘으려면 어떻게 하냐?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한 번호 쫙 찍으면 돼요. 한 번호를 내려 꽂으면 그러면 20몇 점 나와요. 그럼 35점은 절대 안 넘어요. 못 넘어요. 공부 안 하신 분은 35점을 절대 못 넘어요. 그래서 35점만 넘으시면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모의고사 봐서 내가 35점 넘었다. 어, 나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너무 욕심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첫 모의고사 가지고 60점 안 넘었다고 저는 60전도 못 넘었어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첫 번째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보면서 내가 지문을 읽을 수 있는 거 없는가만 보시면 돼요. 지문을 읽으면 아, 이거 조금만 하면 문제 풀겠네? 이 생각만 드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가 지방세니까 지방세는, 전체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여기는 국세네요. 국세니까 주소지를 납세지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장 간단한 거.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 봐보세요, 카네. 그럼 부동산을 취득했다.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무슨 세를 배우고 있는 거야? 취득세. 취득세. 취득세니까 지방세네. 지방세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로 간다. 그 물건의 소재지로 간다. 그 물건 소재지. 그럼 문제에서 그 사람의 주소지와 물건의 소재지가 달랐을 때는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물건 소재지. 왜? 취득세니까.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납세지는 다 잡았네요. 터득세는 안 봐도 돼요. 다른 건 안 봐도 돼요. 두 번째 신고납부 오른쪽을 보세요. 먼저 신고납부 오른쪽에 보시면 매각 통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 매각 통보는 딱 시험에 한 번 나오면 그다음에는 문제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3년인가 4년 전에 한 번 나왔어요. 나와버리면 그냥 한 번 가볍게 보는 거예요. 어디를 보냐면 1번, 2번,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국가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국가만. 다른 거 체크하지 마시고. 국가. 그럼 국가 나오네요. 국가가 과세 대상물을 누군가에게 팔았어. 정부가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이 김포시청 건물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우리 항공 건물이. 김포시청 건물인데 김포시청이 누군가에게 이 건물을 팔아먹었어. 그러면 이 건물을 김포시청이 팔아먹었으니까 김포시청은 나 이거 누구한테 언제 얼마의 금액으로 팔았다는 걸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줘야 되는 건 안 알려줘야 되는 건? 알려줘야 돼요. 자기가 팔았다는 사실을 매각일로부터 30일 안에 매각 사실을 통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30일 이내에 여기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자 거기 위로 올라가면 세 번째 줄에 있어요. 매각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거기까지만. 그럼 왜 30일인가. 그 이유는 반대 사람을 보면 돼요. 반대예요. 그러면 그걸 국가의 물건을 구입한 사람은. 국가의 물건을 구입한 사람은 그 물건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60일.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그러면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니까 국가는 60일이 넘어서 넘어가지고 통보해 놔라. 그 전에 통보해 놔라. 그 전에. 왜 이걸 먼저 통보해야 되냐면 이 지방은 국가가 누군가에게 언제 얼마에 팔았다는 걸 미리서 알고 있어야 된가 모르고 있어야 된가 알고 있어야죠.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이 금액에 샀다고 신고하면 정부는 다시 뒤에서 조사한다 그랬는가 조사 안 한다 그랬는가 조사하죠. 그럼 진짜로 국가가 얼마에 팔았는가를 조사해 봐야 되는데 미리서 통보를 받았으니까 이미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알고 있죠. 그게 먼저 통보를 해줘야만 여기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알고 있으니까 조사 기간이 길어지겠는가 짧아지겠는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먼저 통보해 놓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30일 안에 통보한다는 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만 기억해 버리면 돼요. 그리고 매각 통보를 아무것도 볼 필요 없어요. 이제 끝. 그러면 다시 법문으로 넘어오세요. 신고를 할 때 내가 이제 취득세 신고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하면 되고 60일. 여기는 취득한 날로부터 그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면 돼요. 60일 안에 신고하면 돼요. 그런데 60일 안에 신고하는 것 속에는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60일이. 60일 안에 신고한다. 60일은 아니다. 무상취득은 제외한다 이 말은 60일 안에 무상취득은 신고하는 게 아니라 날짜가 60일이 아닌 다른 날짜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날짜. 그러면 이제 다른 날짜인데 이걸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여기다가 주의하고 다루세요. 동그라미 2번을 조심하세요. 동그라미 2번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왜 조심해야 되는지 이유를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밑에 사례로 풀어드릴게요. 잔금을 오늘 3월 25일 날 잔금을 지급했어요. 오늘 잔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허가를 5월 25일 날 허가가 났다고 생각해봐요. 허가가 5월 달에 났어요. 그러면 3월 25일 날 이 잔금은 허가가 날 때까지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이 잔금은 유효 상태가 되는가요? 무효 상태가 되는가요? 유동적이 되는가요? 아직은 유동적이죠. 아직은 유동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유동적이니까 지금 잔금을 줬더라도 지금 신고를 지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아직 허가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니까 정부한테 허가를 신고해버리면 안 돼. 만약에 신고해놨는데 허가가 안 떨어져 버리면 정부는 받은 돈을 먹어버려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죠. 일이 복잡해져 버리죠. 그러면 일이 복잡하니까 정부 공무원들은 일 복잡한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너 나중에 허가 떨어지면 신고해라 그런 거예요. 지금 허가 대상의 물건이지만 허가 받기 전에 돈을 먼저 지급을 했다고 해서 지금 취득세 신고하지 말고 언제 가서 신고해라. 허가 떨어지면 허가 떨어지면 신고해라. 그러니까 언제나 허가 대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할 때도 허가 떨어지면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도 뭐 떨어지면 신고하고 허가 떨어지면 신고하고 둘 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똑같이. 모든 시험이 이런 걸 시험을 내는 거예요. 이런 걸요. 이런 걸 내는 모든 시험이. 메가랜드 시험이나 방문각 시험이나 모두 이런 걸 내더라고요. 그래서 방문각 모의고사 이렇게 한번 넘겨봤더니 신의 시간을 넘겨봤더니 모두 이런 걸 내놨더라고요. 이런 걸. 이런 걸 문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알면 진짜 쉬운데 모르신 분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요. 그러면 허가 날 때까지는 실제로 잔금을 줘도 이 잔금 자체가 유효라는 이야기인가. 아직은 유효가 아니라는 이야기인가. 아직은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받을 때까지만 기다렸다 신고하고. 허가 받을 때. 그럼 그대로 가면 돼요. 허가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을 했더라도 완납을 했더라도 잔금을 지급하고 신고 들어가라. 허가 떨어지면 신고 들어가라. 그렇죠. 그래서 허가 1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해라. 그러면 여기서 3월 25일 여기 플러스 60일 안에 신고해라. 허가 떨어지면 5월 25일 플러스 60일 안에 신고해라. 그렇죠. 여기서 60일 이내에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허가가 나면 그때 가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허가 떨어지면 그때 가서 신고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 놓치면 안 되네요. 그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은 동그라미 3번 앞에다 개정하고 쓰세요. 이거는 올해 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으면 반드시 시험에 내겠죠. 반드시 내겠죠. 출제위원이 누가 되든지 간에 내요. 출제위원이 누가 되든지 간에. 내일 모의고사는 제가 내놨어요. 누가 되든지 간에 시험 문제 낸다니까요. 누가 되든지 간에. 오늘 배웠으니까 내일 못 풀면 말도 안 되죠. 이걸. 그런데 또 저희만 낸 게 아니라 다른 계열의 모의고사를 봤더니 또 저하고 똑같은 지문을 썼더라고요. 왜? 출제위원마다 전부 다 그걸 바꾸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해요. 그래서 증여를 받았으면. 우리 증여를 받으면 증여는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잡아라. 시가인정액으로 잡아라. 시가인정액. 그러면 시가인정액이라는 것은 내가 취득하고 과거 몇 개월? 6개월. 취득하고 나서 몇 개월? 3개월. 3개월. 그러면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하고 나서 60일 안에 신고하면 3개월치 가격을 확인한다 못한다. 못 하니까 취득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서 신고해야 되고. 3개월. 그래서 법을 3개월로 바꾼 거예요. 작년까지의 60일짜리를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을 바꾸면서 여기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낼 때는 절대 3개월을 안 내요. 왜 안 내냐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니까 3개월까지는 기다려봤다가 거기서 그 3개월이 지나서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달의 말일이라는 걸 이거를 쏙 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문제 풀 때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이렇게 써놔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써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진짜로. 이렇게 취득일로부터 3개월로 써놔요. 그러면 그건 틀렸어요. 그러면 날짜 한번 넣어볼게요. 오늘 3월 25일 날 징여를 받았어. 3월 25일 날 징여를 받았으면 신고기한은. 취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가 된다는 이야기인가? 6월. 6월? 3.0. 그렇죠? 6월 말까지 하면 되겠죠? 달의 말일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이렇게 써놔요. 그럼 틀렸어요. 그래야 돼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3번 상속으로 가보죠.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을 받았더라도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 여기도 달의 말일부터. 여기를 쏙 빼버려요. 상속을 받으면 상속개시일로부터 그래야 되는가? 달의 말일부터 그런가요? 그렇죠? 달의 말일부터 일반적으로 6개월. 외국의 주소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9개월. 그러면 상속과 증여는 둘 다. 그 날로부터 계산한다. 달의 말일부터 계산한다. 달의 말일. 그러면 상속과 증여는 달의 말일부터 계산하고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무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원시취득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도 다 잡아냈어요.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보시죠. 동그라미 5번은 이거는 작년에 정답으로 이미 출제가 돼버렸어요. 작년에 이미 출제가 됐어요. 정답으로 이미 출제가 됐는데 이 지문은 혹시 다른 메가랜드가 아니라 지금 학원에서 혹시 모의고사 구입해서 보신 분들 중에 이 지문은 혹시 그 모의고사 지문에 약간의 표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본문 지문을 잘 읽어서 이 지문으로 읽어내세요. 앞에가 뭔가 생략돼 있어요. 그 생략돼 있으면 그거는 실제 시험에 가면 그건 오류예요. 그 지문은 오류예요. 그래서 그 오류를 잡아내야 되는데 그 오류를 안 잡아놨더라고요. 안 잡아놨으니까 조금만 주의해서 이 지문이 나왔을 때 앞에 이게 꼭 붙어있어야 돼요. 이게 붙어있어야 되는데 이게 붙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냈어요. 그럼 뭔 일이 생긴가 알려드릴게요. 법정 신고 기한 이내라는 이야기는 곧 며칠 이내라는 이야기인가? 60일. 60일 이내에 등기나 등록을 먼저 할 생각이면 이 말이에요. 60일이 되기 전에 등기나 등록을 할 생각이면 내가 오늘 등기를 신청할 때 세금을 지금 내란 이야기인가? 나중에 내란 이야기인가? 지금. 등기 서류를 뭐 할 때? 접수할 때.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말을 살짝 틀어볼게요. 왜 오류가 되는가를 틀어볼게요. 60일이 지나서 등기나 등록을 신청할 때는 등기 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다. 치득일로부터 60일이다. 그래요. 치득일로부터 60일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오류라는 이야기예요. 60일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답이 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잡아놨으니까 그런 걸 잘 보고 푸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법정 신고 기한 이내. 곧 며칠 이내에 등기하는 사람만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가? 60일 전에. 그러면 법정 신고 기한 전에 등기나 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접수하는 날까지 세금을 내야 되고 60일이 넘어서 등기할 사람들은 치득일로부터 며칠 안에 내야 되고 60일 안에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의미가 약간씩 달라져요. 그런데 조금만 세법은 틀어버리면 그래서 오류가 나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법 지문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매번 세법은 복수정답이나 모두정답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조금만 잘못 틀어버리면 이게 답이 완전히 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60일 안에 등기나 등록을 할 생각이면 지금 서류 내밀 때 세금 내야 되고 60일이 지나서 등기나 등록을 할 생각이면 치득일로부터 60일 안에 내면 되는 거고. 이거 이제 5번은 조금만 신경 써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6번에 대위 신고로 가보죠. 대위자. 그러면 채권자가 나를 대신해서 채권자가 대신해서 치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가 치득세 신고 안 하면 나를 대신해서 나한테 돈 받을 채권자가 채권자가 대신 치득세 신고 납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타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이타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채권자는 내가 치득세 신고 안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치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내 대신 채권자한테 세금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받았죠. 받았으면 그 세금 받았다는 사실을 나에게 빨리 알려줘야 된가? 천천히 알려줘야 된가? 왜 빨리 알려줘야 된가? 이중으로 세금 내면 안 되니까. 이중으로. 그러면 그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 사람 채권자가 낼 수는 있는데 냈다는 사실을 왼쪽 날개로 가세요. 왼쪽 날개로 가보세요. 대신고 납부 네 번째 줄 보세요. 어떻게 통보해라 그랬는가? 그렇죠. 즉시 통보만 밑줄 그으세요.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납세 의무자에게 채권자가 세금 냈으니까 당신은 이제 신고하지 마세요 하고 즉시 통보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즉시 통보를 안 하면 내가 세금을 신고해버리면 이중으로 신고가 돼버리니까 정부가 또 하나를 돌려줘야 돼요. 그렇게 복잡한 일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즉시 통보하게 돼요. 작년 시험은 여기를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은 여기 즉시 통보한다 이걸 출제했어요. 채권자가 신고할 수도 있고 만약에 채권자가 신고하면 정부는 받은 정부는 나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해 주셔야 됩니다. 추가 신고를 가보죠. 추가 신고 납부는 추가는 이 흐름을 타야 돼요. 밑에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당초 신고를 했어요. 그럼 당초 세금을 냈어. 그런데 나중에 추가 사유가 발생이 되면 여기서 추가라는 것은 추가라는 것은 새로운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인가 옛날 것에 추가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옛날 것에 추가했죠. 옛날 것에 추가하면 이 추가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세금은 추가분만 가지고 세금을 계산해라. 전체를 가지고 계산해라. 총 세금을 계산해요. 전체 세금을 계산해요. 추가분만 하면 안 돼요. 추가분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가볼게요. 중국집 갔어요. 식당에 갔어요. 아저씨 여기 짜장면 두 그릇이요. 두 그릇 먹었어요. 당초에 두 그릇 먹었죠. 그런데 먹다 보니까 부족해. 한 그릇 더 주세요. 한 그릇 추가했어요. 나올 때 추가분만 내고 오는 거예요. 전체 계산해야 된 거야? 방금 추가분이라면서요. 그런데 두 그릇 먹고 친구가 먼저 갔어. 먼저 가면서 친구야 여기까지는 내가 계산하고 갈게. 두 그릇 계산하고 갔어. 가고 나서 내가 아저씨 짜장면 한 그릇 추가해요. 그랬어요. 한 그릇 더 먹었어. 더 먹으니까 카운터에서 계산하려고 했더니 총 세 그릇 드셨네요. 그런데 앞에서 가시면서 두 그릇 먼저 결제하셨네요. 그러면 전체 세 개 중에서 먼저 두 그릇 결제했으니까 이번에는 몇 개만 결제하면 된가요? 하나만. 그러면 먼저 전체를 계산해가지고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이 납부 세금 그대로 놔둬라 빼줘라. 빼줘요. 빼줄 때 조심하세요. 신문제 나올 때마다 여기를 다 불어내니까 이미 낸 세금 속에 가산세가 들어있으면 가산세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빼준다. 제외하고 빼준다. 제외하고 빼주는 거예요. 가산세를 제외하고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세금을 낼 때 이미 가산세까지 내놨으면 그 가산세는 벌칙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벌은 그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벌은 그대로 살아있어야 된가요? 그 벌이 없어져야 된가요? 살아있어야죠. 살아있어야 되니까 벌은 빼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문제 낼 때 여기를 다 불어내는 거예요. 가산세는 제외하고 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험 볼 때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놔요. 그래서 이 흐름만 타면 돼요. 전체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이미 낸 세금을 빼주되 빼줄 때 가산세를 포함해서 뺀다. 제외하고 뺀다. 제외하고 빼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동그라미 2번도 똑같아요. 동그라미 2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2번은 일반 과세에서 처음에는 일반 과세였는데 나중에 중과세로 바뀌면 일반 과세에서 중과세로 바뀌면 지금 세금 계산할 때 중과세만 가지고 계산해라. 전체로 다시 계산해라. 전체로 다시 계산하고 이미 앞에서 낸 거 그대로 놔둬라 빼줘라. 빼줘라. 빼줄 때 가산세를 포함해서 빼라. 제외하고 빼라. 제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칠판만 보고 다시 날짜 연습 한번 해보죠. 일반적으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해야 되고 60일 안에 신고하네요.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을 받았을 때도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 신고납부 기한 이내 60일 이내 등기나 등록을 먼저 할 생각이면 등기 서류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오늘 접수하는 날까지 내시면 돼요. 추가 사유가 발생이 돼도 옛날 게 있으면 추가분을 다시 계산할 전체를 계산하니까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시 60일 60일 안에 계산해서 신고하되 이미 낸 거 빼주고 이미 낸 세금 속에 가산세가 있으면 포함해서 빼라. 제외해서 빼라. 제외하고 빼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납세 절차 다 잡았어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보통징수로 가보죠. 보통징수라는 것은 내가 세금 신고를 제대로 했다는 이야기인가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세금을 신고하면 정부는 다시 계산한다는 이야기인가 일단은 신고하면 믿는다는 이야기인가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신고하면 믿어요. 일단 믿어. 믿고 나서 뒤에서 조사해 봤더니 금액이 다르네. 금액이 다르네. 그럼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추징하면 돼요. 그럼 내가 세금 계산을 잘못하니까 정부가 계산해서 나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계산해서 보내주는 방식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 거예요? 보통징수. 그럼 취득세는 원칙이 보통징수다. 원칙은 신고 나쁘다. 그렇죠? 신고 나쁜데 내가 잘못하니까 정부는 내 걸 조사해서 나에게 고지서를 보냈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크게 문제 안 돼요.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는 가산세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산세 물죠. 일반적으로 과소 신고하면 우리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 몇 프로 물려버리겠는가? 10% 10% 물려요. 부정하게 사기치다 걸리면 40% 물려요. 무신고하면 20% 물려요. 또 부정하게 사기치면 40% 물려요. 작년 시험은 여기를 출제했어요. 무신고 20%를. 그리고 그 전에 사기치는 거 여기를 출제했어요. 남은 거 하나 남았네. 과소 몇 프로? 10% 그런데 저것 같으면 저걸 안 낼 것 같아요. 제가 낸다면 안 낼 것 같아요. 저는 내면 여기를 낼 것 같아요. 바로 밑에 연필 표시된 거 있죠? 이 부분이 올해 신설된 내용이라 이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를.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볼게요.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를 했어요.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했네요. 그러면 시가인정액이라는 이야기는 상속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증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증여를 받았어요. 증여를 받아서 시가인정액으로 세금 신고를 했어. 그런데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잡았던 시가인정액이 잘못됐네. 잘못돼서 잘못했어요 하고 지금 뭐하고 있는가요? 수정신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정신고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시가인정액으로 계산했는데 그 계산이 잘못됐어요 하고 이실직고 다시 바꿨는가 안 바꿨는가? 바꿨죠. 그럼 이제 정부가 지금 너 이거 왜 이렇게 하고 말했는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이실직고 했는가? 이실직고. 말하기도 전에 이실직고 했어.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제가 새벽 한 3시에나 들어갔다고 예를 들어봐요. 어디 가서 인제 왔어? 집에서 이렇게 딱 물어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했어.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이실직고 말하면 내가 봐줄게. 그러면 이실직고 말하면 봐주는가요? 진짜 봐주는가요? 안 봐주는가요? 안 봐주죠. 그러니까 절대 말 안 해.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실직고 했는가 안 했는가? 했어. 했으니까.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가? 벌을 안 받아야 된가? 안 받아야죠. 참아요. 내가 이실직고 수정신고를 했으니까 가산세는 따로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가산세가 벌이에요. 벌. 그러면 이실직고 하면 벌을 세워야 된가? 벌을 안 세워야 된가? 안 세워야 돼요. 이실직고 하면 벌을 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실직고 해. 그러면 내가 봐줄게. 그런데 봐준다고 해놓고 이실직고 하면 또 벌을 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말하면 제대로 말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시가인정액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시가인정액이 잘못돼서 수정신고하더라도 추가로 가산세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시가인정액 1억인 줄 알고 내가 신고했어.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시가인정액 1억 천이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1억 천으로 수정신고하더라도 과소한 천만 원만큼은 과소신고 가산세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실제로 내가 거래한 금액이란 이야기인가? 주변 시세를 내가 잘못 봤다는 이야기인가? 주변 시세. 그러면 그 시세를 정확히 확인했어야 되는데 과거 6개월, 미래 3개월치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걸 적용해버렸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정정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런데 가산세를 물린다고 시험에 나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1실집고하면 벌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1실집고하면 안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안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1실집고했을 때는 벌을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가산세 잡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가산세로 가면 돼요. 중가산세는 이거는 작년에 두 줄이나 시험에 나왔어요. 중가산세에서 두 줄이나 이미 시험에 나왔는데 그래도 연습은 해야 돼요. 물건을 취득한 후에 내가 물건을 취득한 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어요. 여기까지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등기 없이 이 말이에요. 내가 물건을 취득한 후에 내 앞으로 등기라는 걸 하고 그러면 등기 안 하고 그런가요? 등기 안 하고 팔아먹었네. 어?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내 앞으로 등기도 안 하고 팔아먹었어. 그럼 등기 안 하고 팔아먹으니까 등기가 나한테서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내 앞사람이 등기를 넘겨줘야 된 거예요? 앞사람이. 이런 걸 민법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죠. 중간 생략.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사올 때 등기 안 하고 팔아먹을 때도 등기 안 하고 그럼 몇 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두 번. 나쁜 짓을 두 번 하죠. 두 번 하니까 두 번 죽어 마땅하니까 80%예요. 한 번 죽일 때마다 40%니까. 그래서 40% 40%를 중복해서 80%라는 이야기예요. 가산세만 80%라는 이야기예요. 가산세가 좀 약한가요? 엄청난가요? 엄청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가를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이제 자녀분이 남자아이들 중학생만 되면 어머님께서 이걸 잡으면 그 자녀를 잡는가요? 못 잡는가요? 중학생 되면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달라들면 어머님께서는 가만히 있어야 된가요? 이제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된가요? 목소리를 크게 하죠. 목소리를 크게 할 때는 밖에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목소리를 크게 해요. 없으면 조용해버려요. 있으면 목소리를 크게 해요. 크게 한다는 소리는 이제 크게 한다는 소리는 너 걸리기만 하면 너는 뭐 해버린다 그러잖아요. 막 XX 해버린다. 너 막 지우자 들어가는데 너 안 그러면 너 뭐 한다 막 목소리를 크게 해. 그 말은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크게 하는가? 못 이기겠으니까 크게 하는가요? 못 이기겠으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믿음기 전미하는 사람을 정부가 잡을 수 있겠다? 못 잡겠다? 못 잡을 것 같으니까 너는 이거 하다가 걸리면 너는 확 죽여버린다 이 소리예요. 너 걸리기만 하면 죽여. 너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 이렇게 했다가 걸리면 가만히 안 둔다? 잡겠다는 이야기가 못 잡겠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못 찾아요. 못 찾으니까 엄청 세게 해박을 하는 거예요. 너 한 번 이거 하다가 걸리면 너 가만히 안 둔다? 그 소리는 뒤에가 우리가 못 찾으니까 너 하다가 걸리면 가만히 안 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셀면 셀수록 정부가 찾는다는 이야기인가? 못 찾는다는 이야기인가? 못 찾으니까 찾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너 목소리 크게 하면 제가 못 이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가 어릴 때는 소리 막 질리면서 한 기통이 봐버린 거예요. 조용히 때려버린 거예요? 조용히 때려버리죠. 그런데 이게 좀 커면 클수록 말을 못 하니까 목소리만 크게 하는 거예요. 목소리만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법도 똑같아요. 그래서 법은 정부가 찾을 수 있으면 그렇게 세게 안 해요. 받을 만큼만 받아요. 그런데 이게 못 찾겠으면 아주 세게 해놓고 잘못 걸리면 우리가 찾아가지고 너는 걸리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중간산세는 사실은 찾기가 힘들어요. 믿음기 전면은 중간에서 내가 쏙 빠져버리니까 거래 자체를 정부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투서가 들어오지 않는 한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걸렸을 때는 몇 프로를 물리겠다? 80%. 안 걸리면 상관없어요. 걸리면 80%를 물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가산세를 적용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또? 그럼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산세는 적용 안 한다네요. 왜요? 그랬더니 아, 등기가 필요 없어서요.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니까요. 그럼 등기가 필요 없다. 등기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등기가 필요 없는데 등기하지 않고 팔아도 등기가 필요 없으니까 벌 세울 필요 있는 거 없는 거요? 없어요. 자, 그러면 공부할 필요 없는데 공부 안 했다고 때리면 된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지나간 사람은 당신 왜 중개사 공부 안 하냐고 막 때리고 있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중개사 공부해야 된 거 안 해야 된 거요? 해야죠. 우리는 공부 안 하면 지협하고도 되죠. 그런데 지나간 사람은 등기 중개사 공부 할 필요도 없는데 안 했다고 막 때리거나 그러면 지금 왜 때리시냐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요. 등기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 등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80%만큼 벌을 세운다, 못 세운다? 못 세운다. 그러니까 논리를, 간단한 사례를 들어놓으시면 돼요. 무조건 애 올라가면 이게 무지무지 어려워요. 여기는. 그래서 등기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등기 안 했다고 해서 벌을 세게 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등기 할 필요 없는 상태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도 주의하고 이렇게 달아보세요. 니음번을 문제 내면 니음번은 틀릴 확률이 한 90%가 넘어요. 왜 틀리시냐면 애우시니까 틀려요. 암기 안 하신 분은 다 푸는데 암기해가지고 풀라신 분은 절대 못 풀어요. 토지에 지목을 변경했네요. 간단해요. 지목을 변경해서 등기를 하면 지목을 변경해서 등기하면 무슨 새로 물리면 되고? 그래요. 등록면허세예요.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등록면허세로 물리면 돼요. 그러면 등기를 안 했어. 여기서 등기를 안 했어, 제가. 변경해놓고 등기하지 않고 팔아먹었어. 등기하지 않고 팔아먹었을 때는 벌을 어느 법에서, 어느 세에서 벌을 줘야 된가? 틀득세가 벌을 줘야 된가? 등록면허세가 벌을 줘야 된가? 그렇죠.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했으니까 등록면허세에서 벌을 받아야지 치득세에서는 벌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경등기는 등록면허세 항목이기 때문에 치득세에서는 등기를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등기법 공부 안 한다고 제가 세법선생이 왜 등기법 공부 안 하냐고 막 화를 내고 벌을 주고 그러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죠. 등기선생님이 따로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얘기예요. 변경등기는 치득세 등기 항목이다, 치득세 등기 항목이 아니다. 아니다. 똑같잖아요. 치득세에서 등기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치득세에서 등기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안 했더라도 치득세에서는 중가산세를 물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참고 3번을 봐보세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거 등기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변경에서 등기하지 않고 매각을 하더라도 치득세에서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치득세에서 중가산세를 적용 안 하는 이유는 변경등기는 무슨 세에서 등기하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등록면을 세에서 하면 되니까 치득세에서는 등기를 했던 안 했던 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이것들은. 그러면 한 번 한 페이 넘기시면 양가로 3번 가보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중가산세 하는가 안 하는가 칠판만 보고 정리해 보세요. 과세물건을 치득한 후에, 내가 물건을 치득한 후에 내 앞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면 일반적으로 몇 프로 가산세를 물린다? 80% 물린다. 그런데 등기가 필요 없네. 등기가 필요 없는 물건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는 80%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럼 일반 가산세로 가면 돼요. 일반 가산세로 갑니다. 지목을 변경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해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는 치득세에서 중가산세 물린다, 못 물린다? 물린다. 그럴 때는 그냥 일반 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돼요. 일반 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 그럼 가산세 뭐예요? 중가산세. 어? 어려운지 알았더니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장부 기장으로 가보죠. 장부라는 것은 장부는 개인과 법인 중에 누구는 반드시 기장을 해야 된가요? 그럼 여기만 체크하면 돼요. 법인, 장부. 법인들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는 벌칙으로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데 가산세는 10%. 10%만 동그라미 치세요. 어차피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일은 거의 없어요, 이거는. 법인들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 10%. 그런데 시험 볼 때마다 20%로 나와요. 작년에도 20%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법인에게는 10% 가산세를 물리게 돼 있어요. 이제 면세점으로 가보죠. 면세점은 치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가 되면 50만 원 이하가 되면 치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단,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예요. 여기예요. 연부치등. 연부로 거래했을 때는 우리 과세 표준을 잡을 때 과세 표준을 잡을 때는 연부금, 연부금 지급액으로 잡았던가요? 아니면 전체 금액으로 잡았던가요? 지급액이죠. 그런데 면세점 여부를 잡을 때는 전체 금액으로 잡겠는가요? 매번 지급액으로 잡겠는가요? 전체. 왜냐하면 세금을 안 물릴 때는 안 물릴 때는 그때그때 금액이라는 이야기가 다 해서 50이라는 이야기가 다 해서 5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총액이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부금은 연부금 총액으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2번은 이게 작년 시험 문제인데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1년이라는 날짜를 여기를 체크하세요.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계속 반복으로 거래했을 때 그럼 1년 동안 1년에 땅이나 건물을 나눠서 쪼개서 인접한 땅이나 건물을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사 그리고 조금씩 50만 원도 안 되게 계속 계속 사 그러면 이거 아닌데 저거 한꺼번에 사시지. 왜 그냥 나눠서 사시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도 1년 이내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계속 그렇게 거래하시면 전체를 묶어서 한 건의 거래로 볼란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그때 금액으로 50을 따지라는 이야기인가 1년치로 따지라는 이야기인가 그래요. 1년치로 따지라는 이야기예요.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계속 반복으로 거래할 때는 1년 동안 거래한 걸 다 묶어서 얼마가 안 되면 면세점을 적용해 주겠다. 50만 원 이하이면 면세점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이제 미납부 통보로 가보죠. 이제 세금을 우리가 등기를 신청하려면 우리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소에다가 세금 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던가요? 안 해야 되던가요? 해야죠.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는데 그 세금이 부족액이 등기소에서 발견돼 버렸네. 부족액이 있으면 내가 세금을 잘못 냈으면 등기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 돈 빨리 해소하세요 하고 통보를 해줘요. 이제 통보를 다음 달 10일까지 해 주는 거예요. 여기 날짜만 이렇게 체크하세요. 통보는 다음 달 10일까지. 왜 등기소에서 이렇게 통보하냐면 등기소에는 서류가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끈끈이 신고해서 통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달 치를 묶어가지고 한 달 치를 묶어서 다음 달 며칠까지만 통보해 주라는 얘긴가? 10일까지 통보를 해 주시면 그걸 받은 지방이 세금을 다시 추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라는 거. 날짜가 10일이라는 거. 다음 달 10일. 10일까지만 통보를 해 주시면 돼요. 이제 부가세는 칠판만 봐보세요. 여러분,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취득세가 나오면 빈 공간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시험 문제로 여기만 내요. 이 빈 공간만, 이런 것만. 이것만 내요. 저는 이거 모의고사 이번에 안 내놨는데 다른 데 보니까 이런 걸 내놨더라고요. 이런 걸 문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취득세는 무슨 세와 무슨 세가 따라가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단,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만 10% 나머지는 모두 20% 순식간에 다 알아버리네요. 공부는 이렇게 하시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따로따로 공부해가지고는 절대 부가세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전 범위를 한꺼번에 딱 잡아야 그래야 부가세 문제를 한 번에 눈에 딱 잡을 수 있어요. 문제들은. 다시 한 번요. 취득세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 따라다니는 세금이 뭐가 있는가 한번 봐볼게요. 다시. 취득세에서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이 중에 국세는 뭐가 국세인가요? 여기서요. 앞에 본세 중에. 본세 중에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그럼 종합부동산세에 따라다니는 건 누구다? 농어촌 특별세 너무 단순하죠. 문제들 나온 거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공부할 때 여기를 막 외우신 분이 있어요. 뒤에 퍼센트를 암기하신 분이 있는데 퍼센트는 시험에 내지를 않아요. 부가세니까 벌레 세금에 따라다니는 세금이 뭔가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따라다니는 세금이 물어보는데 몇 프로인가 이걸 공부해 버리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그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비과세로 가보죠. 비과세라는 것은 정부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건데 1번은 국가가 물건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국가가 물건을 취득했을 때 우리 정부가 물건을 취득하면 정부에게는 세금을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런데 우리 국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만 보면 돼요. 외국 정부. 외국 정부가 물건을 취득하면 외국 정부가 물건을 취득하면 우리는 그 외국 정부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먼저 외국을 먼저 때린다? 먼저 안 때린다? 우리는 절대 먼저 안 때려요. 절대 때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먼저 안 때리는데 상대방이 나를 때리면 나는 가만히 막고만 있는다. 나도 때려버린다. 나도 때리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이 논리가 외국 정부는 먼저 우리 정부의 물건을 취득해도 우리는 그 정부에게 먼저 세금은 물리지는 않습니다. 먼저 물리지는 않는데 만약에 그 정부가 우리에게 세금을 물렸더라면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기부 체납. 이제 기부 체납이네요. 여기서 기부 체납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정부에게 돈을 받고 정부한테 줬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줘버렸는 거예요? 공짜로 줘버린 거예요. 내가 물건을 취득해서 정부에게 그냥 무상으로 줘버리면 이건 비과세예요. 세금 안 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이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앞에다가 과세하고 이렇게 쓰세요. 기역, 니은 이 두 개가 과세예요. 이거는 정부에게 내가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게 기부하려다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타인에게 매각이나 증여를 해버렸어요. 정부에게 기부하려고 했다가 내가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으면 이 물건은 세금 안 받는다 받는다. 이건 받아버리겠죠. 정부 준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니은 번을 조심해야 돼요. 니은 번은 조심해야 되는데 국가에게 넘기기는 넘겼는데 내가 무상 사용권을 제공을 받아버렸네요. 그럼 나는 정부에게 안 받고 이걸 줬다, 받고 줬다. 뭔가 받고 줬으니까 받고 주면 비과세 안 해줘요. 정부한테 공짜로 주면 비과세인데 정부한테 뭔가를 받고 줬으니까 이거는 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그게 받는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놓았어요. 무상 사용권을 받았더라도 받은 거예요. 뭔가 대가를 받은 거예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겠습니다. 그래요. 임시. 이거 해석을 못 하신 분들이 계세요. 임시라는 것은 잠깐 쓰는 거예요. 잠깐 쓰다 마는 건데 임시 사용 물건은 얼마가 넘으면 세금 물려라 그랬냐면 1년 초과. 1년을 초과하는 임시 사용 건축물은 취득세를 부과해요. 1년을 초과하더라도 등기하고 취득세를 물리는 거예요. 등기는 안 하고 물리는 거예요? 등기 안 하고. 등기 없이.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물리는 거예요.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을 초과하는 임시 사용 건축물은 취득세를 부과해요. 그러면 1년 초과의 반대 개념은 1년? 미만이라고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년짜리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1년짜리 공중에 붕 떠버렸네요. 1년 초과, 1년 미만 그러니까 1년짜리는 공중에 붕 떠버렸네요. 그러니까 1년 이하. 밑으로는 1년 이하. 임시 사용 건축물 중에서 1년 이하인 임시 사용 건축물은 원칙은 비과세입니다. 1년 안 되는 임시 사용 건축물은 원칙은 비과세예요. 1년도 안 되는 건 원칙은 비과세예요. 그런데 대신에 1년이 안 되더라도 사치하는 재산에 해당이 되면 이 경우는 과세 대상. 사치성 재산은 과세 대상. 그래서 1년도 안 되는 것은 원칙은 비과세지만 단, 사치하는 재산에 대해서는요. 사치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1년이 넘어야 과세라는 이야기인가? 안 넘어도 과세라는 이야기인가? 안 넘어도. 그래서 혹시 문제 풀 때 임시 사용 건축물은 비과세예요. 뒤에가 비과세예요 나오는데 가로에가 사치성을 포함하여요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가로에 사치성 재외라는 걸 거기다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색깔로 입혀놨을 거예요. 사치성에 따른 대상은 제외한다. 그래서 사치성 물건은 빼고 비과세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임시 사용 건축물이 비과세를 받을지라도 사치하는 재산은 비과세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사치성 재산은 기간 관계 없이 기간하고 1년이 넘지 않아도 사치성은 과세 대상. 신탁 재산으로 한번 보죠. 신탁치득이네요. 신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믿고 부탁한 거예요. 내가 너를 믿고 내 물건 너한테 부탁할 테니까 네가 좀 보관해 줄래? 그랬더니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렇게 넘겼어요. 그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걸 팔아먹었다는 이야기인가 보관만 시켰다는 이야기인가? 보관만 시키니까 비과세예요. 그런데 보관하고 있는 수탁자가 원래 주인인 위탁자에게 다시 돌려줬네요. 보관하다가 돌려줬으니까 이것도 비과세예요. 그다음에 수탁자가 보관하다가 우리 창고 부족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좀 맡겨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수탁자에게 넘기는 것도 비과세예요. 이 세 개는 큰 문제 안 돼요.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예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이게 시험 문제예요. 신탁 재산의 취득 중에서 주택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이네요. 그러면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그냥 맡겨놓은 물건으로 봐라 서로 간의 거래로 봐라. 거래로 봐라. 거래로 보니까 이때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조합하고 조합하고 비조합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도 이것도 과세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합하고 조합원 간의 거래나 조합과 비조합원 간의 거래는 맡긴 물건이 아니라 거래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은 과세가 돼요. 그런데 동그라미 1번에 나온 것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왔다 갔다 한 것은 이거는 그냥 보관만 맡긴 것이나 비과세. 조합원, 조합원, 조합하고 조합원이 거래한 것은 서로 진짜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과세. 동그라미 2번은 과세, 1번은 비과세. 한 표에 넘기시죠. 환매권의 행사로 가보죠. 환매라는 것은 내 물건을 상대방에게 넘겼다가 다시 그 물건을 찾아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넘겨놨다가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찾아올 때 여기서 환매권의 행사로 그랬어요. 그러면 환매권의 행사라는 이야기는 내가 이 물건 너한테 넘겨놨다가 몇 년 뒤에 다시 가져갈 테니까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그때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매권의 행사를 할 때는 상대방한테 등기를 넘겨줬다가 등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환매라는 것은 내 것을 넘겨놨다가 내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은 원래부터 누구 거란 이야기인가? 내 것. 그러면 물건값은 또 세금 낸다, 안 낸다? 그렇죠. 물건값은 안 내니까 등기값만 내니까 등기에 대해서만 내니까 등기분만 내면 전체 표준세율에서 뭐 빼고 내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중과기준세를 빼고 등기분만 세금을 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수용이네. 수용. 자, 수용. 수용은 내 땅을 누구한테 넘겼다가? 국가한테 넘겼다가. 국가한테 수용을 당했어요. 그럼 국가가 가져갈 때는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죠. 국가 이름 쓰니까. 그런데 다시 나한테 넘어오면 비과세가 나한테 또 넘어오니까 나도 과세다, 나도 비과세다. 그렇죠. 나도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반 개인한테 넘길 때는 그 사람은 비과세다, 과세다. 과세다. 그걸 가져오니까 나도 과세. 국가한테 넘길 때는 비과세니까 내가 가져와도 비과세. 비과세는 비과세, 과세는 과세.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6번이에요. 6번은 공동주택을 개수했어요. 그럼 우리 공동 아파트 수리, 집 수리. 아파트를 수리했어요. 아파트를 수리하면 원칙은 가액이 증가되면 원칙은 취득세를 물어야 되는가 안 물어야 되는가? 물어야죠. 취득세를 물어야죠. 취득세를 물어야 되는데 등기를 포함해서 물어야 되는가? 등기는 빼고 물는가요? 빼고. 등기할 필요 없으니까. 등기 빼고 물리니까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중과 기준 세율로 물리면 되겠죠. 그런데 중과 기준 세율로 물리는데 만약에 그 주택에 시가표준액이 9억 원, 9억 원이요. 그렇죠?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가 되면 시가표준액이 9억도 안 되면 가액이 증가되더라도 정부가 세금을 물리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부가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부가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이게 비과세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액이 증가되면 세금은 내야 되는데 단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이 얼마가 안 된 경우만 세금을 안 물리겠다. 9억 이하였을 때. 9억 이하일 때만 세금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 수리하더라도 우리 취득세 신고 잘 하든가 안 하든가요? 안 하죠. 취득세 신고 안 한 이유가 있죠. 이제 알았죠. 왜 신고 안 했는가?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신고하신 분은 9억이 넘어서 신고한 거고 그래서 어디 가서 나는 집 수리하고 세금 신고도 안 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집은 9억도 안 돼. 그런 집이여. 그렇게 광고하는 거니까 그런 말 안 해야 돼요. 시험 볼 때는 주택을 건물을 개수해가지고 건물을 개수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원칙은 취득세를 물어야 된다 안 물어야 된다? 물어야죠. 물어야 되는데 아파트에 우리 공동주택의 식값 표준액이 얼마 안 된 집이라면 정부가 세금을 안 받겠다. 9억 이하. 9억 이하였을 때는 비과세니까 안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함정이 들어있어요. 9억이 안 되면 무조건 안 받는 게 아니라 대수선은 빼고요. 크게 고친 사람은 세금 물으셔야 돼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수선 하려면 진짜로 크게 크게 수리하려면 옆집한테 동의를 얻고 윗집한테 동의 얻는가요? 구청에 신고해야 된가요? 그러면 정부가 우리 집 대수선하는 거 알아버렸는 거 몰랐는 거 알았으니까 세금 물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 인테리어 할 때 집 수리할 때는 구청에 신고하든 거 안 하든가요? 안 하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수선은 알아버리니까 세금 받아버린 거예요. 금액하고 상관없이 대수선은 취득세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네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참고용으로만. 상속 개시 전에 그 차 주인이 사망하기 전에 그 자동차가 이미 못쓰게 망가져버렸네. 그분이 사망하기도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먼저 망가져버렸어요. 차가 먼저 부서져버리고 사람이 그 차 주인이 나중에 사망하셨네. 그래서 차가 교통사고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받아도 우리는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옛날에 냈어요. 지금은 안 내도 돼 이제. 아니 이거 사용도 못하는데 무슨 취득세를 내냐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비과세 드릴게요. 말하면 이렇게 비과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차령. 차령의 초간이에요. 차령. 차령이 뭔가요? 차 나이. 차 나이.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어요? 차 나이. 이제 차 나이가. 차는 자동차는 나이가 몇 년이 차 나이인가요? 거의 비슷하게 맞추신 분이 있어요. 지금 대답을 하신 분이 있어요. 차는 대략 수명이 차는 7년에서 8년 정도가 수명이에요. 7, 8년 정도가. 대략 한 8년 정도 차를 새 차를 사가지고 새 차를 사면 몇 년 될 때까지는 자동차 검사를 안 받던가요? 그건 모르죠. 잘 봐요. 몇 년 지나면 그때 가서 받고 그다음부터는 2년에 한 번씩 받고 그 다음에 가서는 1년에 한 번씩 받고 하겠죠. 왜 그러냐면 차 나이가 다 되면 그때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가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왜? 그때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검사 받아야 돼요. 제대로 되고 있는 거 안 되고 있는 거 알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검사 안 해요. 몇 년 동안은 검사 아예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2년에 한 번씩 나오고 또 어느 정도 되면 1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한 7, 8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차 나이가 다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차 나이가 다 돼가지고 그걸 상속을 받았어. 그럼 내가 상속을 받았으면 그 차를 내가 쓰겠는가요? 그냥 없애버리겠는가요? 없애버리죠. 말수해버리죠. 그럼 말수하면 말수를 하더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몇 개월 안에 없애버리면? 3개월 안에 없애버리면 그때는 취득세 신고를 안 하셔도 돼요. 그건 비과세니까 그런 건 신고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예제 문제 한 번 잠깐 풀어볼게요. 국가가 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국가에게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또 국가에게 수용을 당했다가, 국가에게 수행을 당했다가 환매권 행사로 다시 가져왔네. 국가한테 넘어갔다가 나한테 다시 넘어왔으니까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비과세한다. 그런데 조합과 조합원 간의 거래는 이거는 비과세다, 과세다. 이거는 과세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임시 사용 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한 건축물은 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냐 한다. 그러면 기간이 1년이 뭐 하면 세금 물린다? 초과. 1년 초과는 과세. 그러면 이거 4번 틀렸네요. 또 공동주택, 아파트를 우리 개수 수리했을 때 시가표준에 얼마가 안 된 집은 세금 안 물린다? 9억. 9억이야. 여기 9억을 시험 볼 때 12억으로 써놓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지방세는, 지금 치득세는 고가 고급주택이 얼마라겠는가? 12억. 치득세, 9억. 양도소득세, 12억. 주택임대소득세, 12억. 그래서 여기를 12억이라고 써놔버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저 같으면 그렇게 쓰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시험 볼 때. 아니, 분명히 어디서는 12억인데 이게 맞는 것도 같은데 이래요. 시험 끝나고 딱 보니까 이것도 치득세였네. 치득세는 9억, 주택임대소득은 12억, 양도소득 12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호는 다 끝내고 아직도 10문제 풀 시간이 남았어요.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봐야 내일 모의고사 보실 때 문제 풀이가 좀 잘 돼요. 모의고사 보시면서 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보신 분들은 풀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 풀어보신 분들은 아주 쉬울 거예요. 시험지가 들어오면 그 시험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